반갑습니다. 코코빌리 여러분. 오늘은 수플레 팬케이크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수플레 팬케이크 3조각, 수플레 샌드, 수플레 푸딩이에요. 음료는 커피고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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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버섯 뼈는 처음에 마주치네요 그리고 마주치로 마주치로 마주치기 뼈는 마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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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하면서도 소스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너무 맛있다고요 초밥과 소스는 불닭볶음은 pricingiem 한국에 있는 어묵도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러 간식을 먹어서 먹음에도 괜찮아요 동그랗게 먹으러 간식도 먹으러 간식도 먹습니다 고소한 맛을 먹어요 이 맛은 아주 좋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주 잘 먹었어요 아삭아삭 수아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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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댄스는 너희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 주는 거 맛있네요 예시의 맛은 정말 좋네요 굴은 겉에 두 곡이 더 아시지 않네요 흡수 치즈볼 우유 아삭아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